오늘 SK그룹이 부채가 지금 얼마 정도 되냐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채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가 이 문제도 한번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보시게 되면 지금 SK그룹의 총 부채규모가 현재까지 알려지는 것은 2022년 12월 달에 100조를 돌파합니다. 100조 부채를 진 겁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달에 119조 그러니까 6개월 만에 20조 원 정도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2022년 12월 이전만 하더라도 저금리 기조였기 때문에 돈을 꾸더라도 이자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SK그룹 같은 경우는 2021년만 하더라도 회사체를 발행하게 되면 대개 금리가 1% 정도만 지불하면 됐는데 2022년 또 12월 정도 되면 고금리가 본격화되는 시기는 대개 회사체를 발행하게 되면 5% 정도 여러분들 지불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자 부담도 굉장히 큰 겁니다. 이 부채규모는 객관적인 기준에 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좀 더 강했던 겁니다. 2023년 12월하고 2023년 6월에는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년 대비를 비교해보게 되면 많이 늘어났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창업자 세대들 같으면 많이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성장을 하기 위해서 부채를 짊어질 때 그 적정 최적 부채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외환위기 때 그냥 기로에 섰던 사람들은 그거를 너무나 빼절히 느끼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무차입 경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일체 빚을 안 쓰는 겁니다. 너무나 혼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1년에 보면 수천억 정도의 이자가 나가지 않습니까? 보시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빚이 여러분들 사업을 확장하면서 특히 반도체 사업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밧데리 사업도 LG에 비해서 후발주자였지 않습니까? 이게 에스코의 그룹의 총 차입 규모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까지인데 2016년마다 한 40조 규모였습니다. 40조. 그게 2022년에 이런 100조 정도를 돌파하거든요. 이게 차입 규모를 보시게 되면 2016년에 40조에서 2022년도에 100조까지 늘어났으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고심에서 했겠지만 객관적으로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부채를 너무 많이 짊어지는 경영을 해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최태훈 회장이 연배가 50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사람이 여러분들 확장 의욕이 강할 때가 대개 50대입니다. 그래서 50대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겁니다. 오늘 한 분께서 100조 부채면 이자만 연 3조인데 3조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 거죠. 이렇게 지금 돌아간 겁니다. 그걸 숫자로 보시면 여러분들 더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2018년대에 45조 2019년대에 63조 2020년대에 70조 2021년대에 85조 15조가 늘어난 겁니다. 2022년도에 108조 한 20조 정도 늘어난 거네. 2023년도 1분기에 116조 이제 2023년 6월 달에 119조 20조 늘어난 것 그건 반기에 여러분 20조씩 늘어났으니까 지금은 얼마인지를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무책임하게 얼마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 밝혀진 자료만 이렇게 2022년하고 2023년도에 6개월 사이에 20조가 늘어났으니까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게 됐으면 2023년 12월 달에 140조 2023년 6월 달에 160조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160조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부채가 너무 여러분들 생각보다 여러분들 반도체, 밧데리 사업이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원래는 밧데리를 맡은 SK온을 상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상장 일정에 좀 차질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이 이렇게 많이 넣은 겁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의 이름 자본적 지출이 2018년대 23조 2019년도 22조 2020년도 20조 2021년도 22조 그것만 여러분 다 합쳐도 100조 정도 되겠네요. 매년 20조를 상의한 겁니다. 작년에는 32조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채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2023년 12월 21일인데 원인을 고금리, 대규모 투자 그리고 작년만 하더라도 반도체 상황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실적 저하 그래서 2024년 내내 SK그룹의 여러분들 그런 부채 문제에 대한 보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돈을 빌어서 사업은 여러분들 자기 돈 가지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야 되는데 얼마만큼 빌릴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저금리가 됐을 때는 회사채 발행금리가 1% 되었는데 지금 이제 5%대까지 올라간 거죠. 지금은 더 높아졌겠죠. 가정도 부채가 많으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고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정도 부채가 많으면 금리 상승과 함께 SK그룹의 부채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일부 기금에선 추가 편입을 자제하라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는 등 SK를 바라보는 시장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매수 합병과 과도한 차입 행보 등이 금리 인상과 함께 상당한 부담으로 되돌아올 상황입니다. 이게 2023년도 12월 달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보시게 되면 아주 의욕조로 시작한 밧데리 사업이 정상화가 계속 늦어지고 상장을 시키려 한 계획이 이제 부산되고 이러면서 이제 이제 많은 돈을 위로 온 거죠. 작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경고가 나옵니다. 신용평가의사들도 채무부담이 늘어나니까 사업속도를 조절하는지 아닌 매각을 해가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번 들어가게 되면 특정 분야를 들어가게 되면 이미 투입한 돈 매몰비용이 있기 때문에 참 빠져나오기가 힘들죠. 이제 우량 계열사들도 이제 돈을 넣는 데 많이 적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방만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SK그룹의 계열사가 229개인 겁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지를 몰랐네요. SK그룹이 삼성그룹보다 3배 이상 많은 219개다라는 계열사 숫자를 통해 통제 가능한 범인으로 줄이는 작업에 착수했다. 뭐 통폐합하거나 이제 매각하거나 그렇게 해야겠죠. 더 성장하려고 하는 욕구는 누구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관리를 못하면 그러면 어렵 어렵게 되고 이제 어려움이 갑자기 닥치게 되면 전부를 다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까 대대적인 사업구조조정에 들어간 거죠. 뭐 여기에 이제 SK스케어 CEO의 책임을 묻는데 이게 뭐 11번가 원스토어와 SK쉴더스 뭐 이런 회사들에게 20개 사이 이런 투자를 했는데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11번가도 손해를 많이 봤죠. SK하이닉스만 빼고 다 없앤다는 각오로 정리하라. 이렇게 뭐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돈 안 되는 거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이름 정리하면 안 팔리니까 아까운 것을 팔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어렵게 된 겁니다. 이게 뭐 다른 지표는 보지 않고 저는 차입규모 차입규모가 뭐 150조로 넘어섰겠다나 생각이 들고 계열사가 219개 정도까지 늘어났었기 때문에 경영을 조금 더 야무지게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다 이제 개인 송사까지 이렇게 겹쳤으니까 최태원 회장의 고민이 참 많을 것 같네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고 살면서 부채를 또 짊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참 가능하면 부채 조심해야 되죠.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참 힘들죠.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예외적으로 SK그룹의 부채를 한번 들여다봤는데 하도 뭐 지금 이제 현안이 되니까 급을 내야 되는 거죠. 조신조신 해야 되는데 의욕은 앞서고 회사랑 키우고 싶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부채를 짊어지는데 전번에 이제 SK온이 배터리 사업을 하면서도 미국의 무역위원회 제재를 받아서 LG에 2조원 정도 물어줬지 않습니까 스카우트한 그런 비용으로 다들 잘하려고 했을 테니까 비난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잘 극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배터리 사업이 모델 내리지 않나 버전 이